안녕하세요. 커플캔디 모델 마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새로운 코셋비디오에서 물론 커플캔디 사이트에 들어갔죠. 보니 선택할 수 있는 섹시하고 아름다운 코셋 아주 많아요. 제가 뭘 골랐는지 궁금하시죠? 짜잔! 바로 이 코셋 두 개 샀습니다. 화이트 S-Line 다이어트 코셋하고 검은색 스틸븐 코셋을 구매했습니다. 먼저 회색 보토리뷰 해볼까요? 우와 아주 좋은 존으로 만든 것 같아요. 딱 만지기만 해도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아주 아름답죠? 정말 사랑해 봐준 것 같아요. 스틸븐드로 만든 코셋이라서 매우 뚝뚝하고 몸을 잘 잡아주고 팔레해도 모양 끝으로 예쁜 그런 코셋이에요. 사이즈는 S부터 XL까지 입고요. 코셋을 주문할 때 원내 화이트 사이즈보다 한 3-4인치 작은 사이즈 사세요. 그래야 타이트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. 한번 입어 볼게요. 이번에 크랩탑에 코셋 입었는데요. 몸을 꽉 잡아주고 있어도 느낌은 변해요. 다음에 더 타이트하게 입을 수 있도록 더 작은 사이즈 주문할게요. 오랜만에 코셋을 사서 원내 사이즈보다 더 작게 사야 되는 게 깜빡했어요. 그래도 코셋 덕분에 몸매 더 유산스럽고 아름다워 보이고 허리 작게 만들어가 가슴 엉덩이 더 크게 보여요. 뒤에 있는 금도 정말 아름답죠. 이 코셋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랑 어떻게 어울리는지 궁금해요. 한번 입어볼게요. 바로 아름다운 바디라인 만들어주죠. 드레스와 코셋 옷감이 둘 다 살짝 빛나는 거라서 같이 입으면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코셋 입으면 바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. 그쵸? 나만 그런가요? 이제 화이트 블라우스와 함께 입어볼게요. 우와 완전 좋아요. 지금까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룩인 것 같아요. 꽉 잡아주는 타이트한 코셋과 오버사이즈 블라우스 같이 입으면 너무 잘 어울려요. 긴 검정 치마랑 같이 입으면 멋질 것 같아요. 바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 날 것 같아서 촬영할 때 꼭 입어보고 싶어요. 이제 두 번째 것을 입어볼게요. 일단 가족은 사이트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빛이 나요. 하지만 저는 그런 느낌도 좋아요. 사이즈 조정할 수 있어서 몸에 딱 붙일 거예요. 이것도 M 사이즈로 주문했는데요. 다음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입을 수 있도록 S 사이즈로 주문할게요. 한번 입어볼게요. 여러분 어때요?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. 스키니 검정 바지와 가죽 부츠랑 같이 신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블랙 가죽 옷 가면 너무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 코셋은 완전히 좋아할 스타일이에요. 이제 아까 입었던 드레스와 함께 입어볼게요.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쁜데요. 약간 하얀 코셋과 더 예뻤어요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? 저는 이 코셋이 훨씬 더 단력있고 입고 먹기가 쉽다는 거 좋아요. 하얀색 코셋은 더 든든하고 콱 잡는 느낌이라서요. 혹시 코셋 다이들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? 매일 입으면 몸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요. 바로 코셋 다이라고 하는데요. 오늘 보여줬던 코셋을 자주 입으면 예쁜 몸매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입었던 저럭색 세트와 함께 입어볼게요. 우와 이 스타일은 완전 마음에 들어요. 이 코셋이 뭔가 어두운 옷이랑 입으면 잘 어울린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어떤 코셋과 어떤 스타일링이 오늘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알려주세요. 그러면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.